voy que dal primo instante, cuando divien mi amante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voy가 아까 뭐라 그랬죠? 당신, 너 존칭입니다 옛날 고이테리어의 존칭 현재 존칭은 레이예요 지금은 voy가 이제 넌, 글, 독수용어 네, 그쵸 그래서 뭐 케르비노의 아리아, voy que sapeete 하면 당신 아시나요? 이게 그 존칭으로 쓰이는 거예요 너무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voy가 존칭 옛날 고이테리어의 존칭인 거예요 voy que dal primo instante 이것도 한 문장을 전체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voy que dal primo instante 하면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직역을 하면 너, 깨는 그 중간에 그 접속사라고 그러죠 das 그, 꾸며주는 death 접속, 접속되면 영어로 death 어, 그쵸 네, 그거죠 그러니까 그건데 존칭절 보여요 어, 그런건데 아, 저 죄송해요 저도 이제 외국어를 한국에서 안 배워서 잘 몰라요 그거가 설명해주는 네, 설명해주는 건데 그게 보통 그냥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걔가 있으면 앞에 문장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딱 너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따로 해석을 하기에도 뭔가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의문이 되는 문장이에요 그걸 보면 아무튼 깨는 여기서는 이제 voy를 받는 거죠 근데 옛날 말이기 때문에 끼가 아니라 깨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dal primo instante 하면 dal 하면 뭐부터 primo instante 하면 처음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그 순간부터 인거죠 너 처음 그 순간부터 coma cuando diviniamante divin이는 이것도 역시 그 원과거의 형태예요 그래서 원래 동사 원형은 divin이래 become become become이에요 뭐가 되다 독일어로 베르덴인 거죠 그게 되는 그거에 이제 과거인데 원과가 그러면은 과거보다도 더 과거 완전 과거예요 되게 오래전 일인 거죠 한마디로 처음 본 그 순간부터 그 순간이 언제냐 나의 사랑이 된 그때 그 순간부터 인거예요 너 나의 사랑이 된 처음 그 순간부터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그때부터 뭐가 있었지 하고 생각해서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il mio nascosto foco mi conosce este incendio 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일 mio nascosto 내 안에 은밀한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foco는 원래 있던 원래 그 메타스타시오가 쓴 말은 아니고 이거 역시 이제 도니제띠가 넣은 말이에요 foco 불 불길 불꽃 이런 뜻이죠 mi conosce este incendio 자 sen 이게 줄임말이에요 줄여져 있어요 이게 seno 원래 원형은 seno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줄인 건데 mi conosce este incendio 내 안에 내 가슴 안에 이미 그 알고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뭔 말이야 이렇게 되지만 문장 정체를 보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불꽃 있죠 그걸 이미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 처음 내 사랑이 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그 열정 내 안에 그 불꽃을 당신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어 그 다음 문장도 il mio nascosto 아몰의 숨은 내 사랑 이미 내 안에 있던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장을 이제 만들어서 하면 당신은 내가 당신의 연인이 된 그 첫 순간부터 내 안에 숨겨진 불꽃을 사랑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태리어에서 노래를 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들은 더블 자음 와 L의 R 발음 그것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고 S의 S 발음도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하고 아까처럼 io 이런 애들 음절이 떨어지는 애들 발음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몇 개 있어요 io mio tuo suo mia 이런 거 있죠 걔들은 다 떨어집니다 걔들 mia mio io 이래버리면 스페인 스페인어가 돼버립니다 스페인어가 비슷한데 나라는 말이 yo예요 내가 io 를 io 하지 않으면 io 가 되겠죠 그러면 스페인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틀 사람들이 io 를 붙이는 걸 되게 안좋아요 예를 들면 노리나의 아리아 수완 끼올라빌 이게 수완 끼올라빌 하면 땡입니다 수완 끼올라빌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삐오 이런 애들은 리우 트런도트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 있죠 그걸 이제 리우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류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삐오 가 맞아요 이거는 삐오 가 아니고 삐오 액센트가 모음 위에 이렇게 붙어있죠 그런 애들은 몸째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액센트가 붙어있기 때문에 삐오 하늘 그 이 륶 륶 륶 륶 륶 륶 륶 륶 륶 감사합니다.